음, 여기가 맞는 곳인가? 음, 초대장을 받았는데 무슨 파티인지 전혀 감이 안 잡히잖아 음... 누가 날 여길 부른 거지?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당신도 이 초대장을 받고 오셨나요? 네, 여기 오면 일확천금을 노릴 수 있다길래 왔죠 저도 돈을 준다고 하길래 왔긴 했는데 도대체 무슨 파티인지 감이 안 잡히네요? 네, 같이 많이 벌어 먹읍시다 어? 정말 뭔지 뭐야 여기 엘레간트하지가 않네 안녕하세요 넌 마주치지 마세요 아, 안녕하세요 아냐, 어? 그 눈빛 혹시 나한테 사랑이 빠진 거? 안 돼, 안 돼 곤란해 곤란해 저는 돈을 벌러 온 거지 아줌마를 보러 온 게 아니에요? 돈으로는 날 살 수 없어요 뭔 소리야 어? 아, 새로운 분이 오셨네 안녕하세요 파티라길래 차려입고 왔더니 다들 오늘은 제가 주인공이네요 하하하, 뭔 소리야 뭐지? 저 재수 없는 여자들 조심하세요 저 여성분 유명합니다 강남 느타리버섯이라고 아, 안녕하세요 어이, 느타리버섯 상금은 낼 거예요? 아, 상금 가지세요 저는 상금이 필요 없답니다 누가 또 오셨습니다 흠 안녕하세요 이걸 we go 을 지 lat 이거 이거 안에 있는 좀 그렇지는 않아요 상금이니 있는 것 같은데요? 반갑소 아, 반갑습니다 어 나는 게임을 즐기는 자 게임을 저편한 자 지늑대라고 합니다 hö Tara 서울 서울 터진 캘리 안 수unk 진. 가. 한국인이 아닌 것 같은데요? 반갑소. 아 반갑습니다. 나는 게임을 즐기는 자. 게임을 재패한 자 쥐늑대라고 합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혹시 여기가 무슨 파티인지 아세요? 아무도 모르는데 그런 것은 잘 모르지만 이곳에서 피의 냄새가 나는 것 같아. 일단 뭐 다들 처음 보는데 아니 근데 잠깐 당신이 왜 중앙에 앉죠? 아 뭐 이거 방송이거든요. 방송이라서. 아 어쨌든 뭐 저희 처음 보는데 통성민이라도 하죠. 아 저부터 할게요. 저는 음 33살 어 백관 유튜버 어 엄기환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많이 드시는데요. 반갑소. 네 반갑습니다. 곰 닮으시면 누구시죠? 아 저는 어 어 대전에 살고 있는 어 29살 아 네. 늙은 호랑이 김현호입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흠. 나로 말할 것 같으면 서울특별시 노원구에 살고 있는 25살 이승훈이라고 합니다. 아니 아니 그렇게 자세하게 랩이 없는데. 괜찮으신 건가요? 아 나무 위키에 나와 있습니다. 아 직업은 뭐에요 직업? 직업은. 안녕하세요. 저는 돌 엘레강스 위드엔질 9마리 귀족 영예에요. 아 귀족이라구요? 본명은 그거 말하면 안됩니다. 삐처리 해주세요. 연집입니다. 누구세요? 저기 노란머리 분은 아 저는 별거 아니고 그냥 외모로 교도소까지 찍고 온 범치즈 담묘에요. 반가워요. 쾅. 미풍당당. 두벅. 잘생겼어. 두벅. 세우는가? 박자가 있어. 천여석. 개같이 생겼군. 내가 잘생겼다 했는데 그런 말하면 어떡해. 아니 진짜 강아질 말하고. 조용. 어 뭐지?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라이어게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라이어게임? 라이어게임? 저는 이 라이어게임의 진행을 맡은 댕댕이라고 합니다. 일단 간단하게 규칙을 설명드리죠. 제가 여러분들 중 한 분에게 라이어라는 역할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그 라이어를 제외한 모든 분들에게는 장소를 하나 알려드릴 겁니다. 이렇게 모두가 지정된 자리에 앉고 한 명씩 돌아가며 장소에 대한 상황이나 행동 한 개 이상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모두 총 두 차례를 돌게 되면 사람들은 모두 한 명을 지목해야 됩니다. 만약에 모두가 지목한 상대가 라이어가 맞다면 시민이 승리합니다. 뿅! 장소를 열어보시죠. 오케이. 아 네네네. 반갑습니다. 좀 많이 받으셨나 보네요. 두둑해 보이셔요. 네네네네. 그럼 저 판이니까 여기 파란색 쥐님부터 시작하시죠. 좋군. 나도 먼저 먹는 게 좋다고 했어. 자 그럼 나부터 시작하겠어. 뭐라고 해야 할까. 이곳에는 물이 있어. 물이 있다. 잘 생각해보는 게 좋을 거야. 그 다음은 제 차례인 것 같군요. 저는 가끔 이곳에서 무서운 사람들을 보고 나죠. 무서운 사람이라. 지금도 보고 있지 않는가. 무서워. 거울 보면 보일 텐데. 그 다음에 제 차례인 것 같네요. 여기에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쵸?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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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마 다음은 전가요? 저는 여기서 자고 싶어요. 여기서 자고 싶다라. 자고 싶다라. 음. 괜찮은 건가요?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다고 봐요 저는. 이곳은 유지하는데 꽤 비싼 돈이 들어갈 것 같아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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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이제 다시 돌아와서 제 차례인가요? 네. 그렇다면 이번에는 조금 더 확실한 정보를 드리는 게 어떨지. 어. 좋습니다. 음. 이곳을 뭐라고 설명해 줘야 될까. 하아. 많은 인력이 만든 것이에요. 오. 많은 인력이 필요해요. 확실해요 이게? 만든 것에 대한 거니까. 잘 생각해보도록 하세요. 하아. 하아. 저 녀석 라이언인 것 같은데? 내가 말을 잘 생각해봐. 아. 아. 저는 내 곳을 상상하면. 피냄새가 나요. 탁. 오. 오케이. 그 다음 조 Five Starry? 어. 어. 하아. tak. 쇠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쇠. 음. 음. 이곳은 너무 딱딱해요. 가보셨나요? 당신이 가봤겠죠. 여기는 제가 안 가봤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쥐 같은 게 좀 있을 것 같아요. 오케이, 끝났네요. 네, 여러분 이렇게 총 두 차례씩 하셨고요. 다들 인벤토리에 머리 하나씩 계실 겁니다. 이 녀석이 라이어다 싶은 곳에 머리를 설치해 주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이거 쥐늑대님이 자, 그러면 쥐늑대님은 탁 자위로 올라와 주세요. 오케이. 머리에 그 고발을 벗으신 건 뭐예요? 머리 좀 빼주세요. 자, 쥐늑대씨? 네. 당신은 라이어가 맞습니까? 저는 라이어가 맞습니다. 역시 아직 끝난 게 아니야. 그렇다면 쥐늑대씨는 혹시 장소가 어딘지 아십니까? 저는 바로 눈치를 쳤습니다. 이곳은 바로 군대입니다. 군대요? 군대요? 확실합니까? 철이 철냄새가 나고 사람이 많고 군대요? 오케이. 사회자님 맞습니까? 정대님 맞습니까? 쥐늑대씨? 예. 땡! 하하하하! 아악! 삐잉! 좋습니다. 자, 이제 다 받았네. 네? 누구세요? 당신은 왜 앉지? 진학대에 탈을 썼다. 아악! 그럼 게임 시작해볼까요? 네. 이번엔 저부터 돌아갔으니까 이번엔 저... 뭐야 저걸 뭐야? 노랑머리 아줌마부터 시작하죠? 아악! 좋아요. 이곳은요! 제가 생각할 때 음... 다양한 동물을 마주칠 수 있을 것 같아요. 동물이요? 음... 네. 아, 그럼 장가요? 여기는 어디로든 여행이 가능할 것 같아요. 어? 여행이 가능하다고요? 여행이요? 알겠습니다. 여기는 그 특유의 냄새가 나는 곳이죠. 냄새요? 네. 음... 저는 덕분... 이 냄새가... 맡아줘요. 맡아줍니다. 이곳에 냄새를 맡는다라. 의도치 않게 맡아줘요. 아, 뭐... 인정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당신입니다. 아, 저는... 네. 이곳이... 네. 정말 중요한 장소라고 생각해요. 음... 너무 보괄적이에요. 정확히 말하세요. 이제는 사람이 살아가면서 이곳에는 꼭 한번... 음... 그런 느낌. 음... 아니, 너무 보괄적입니다. 너 라이어야? 이제 의심이 된다면... 너 라이어야? 이의식 오시면 됩니다. 어, 그럼 전가요? 네. 여기에 뭐가 들어가 있으면은 너무 시끄러운 것 같아요. 뭐가 들어가 있으면 시끄럽다고요? 뭐가 들어가는다고요? 그게... 머릿속에 뭐가 들어가 있는지 아닙니까? 이게 대체 무슨 말이죠? 이게 대체 무슨 말이에요? 이게 너무 어려워요! 여기에 뭐가 들어가 있으면 시끄럽다고? 저는... 여기 이제 가끔 가는데... 좀 무서운 것 같아요. 네. 가끔 간다고요? 네네. 뭐 갈 수... 여기 왜 가시는데요? 아, 뭐... 그냥 갈 수 있죠. 한 번쯤은. 괜찮으신 거예요? 네. 어허... 알겠습니다. 그렇게 공격적으로 나오신다 이거죠? 저는 그러면 공격적으로 나가요. 왜? 아, 저는... 가끔 여기서 씻어요. 거짓말 치지 마세요! 아, 공격적으로 나오셨잖아요, 지금! 아, 어떻게 해서요, 여기서! 자, 그럼 모두 차례가 끝났습니다. 투표. 투표를 시작하도록 하죠. 아, 저는 벌써 마음에... 저는 이미 알아요. 저는 이미 알아요. 저는 이미 알아요. 음... 저는 이미 알아요. 저는 이미 알아요. 저는 이미 알아요. 전해! 이걸밖에 없죠. 전해! 고마리님! 고라라라라라라? 고라라라라라라라? 당신은... 라이어가 맞습니까? 근데 라이어가 아닙니다. 그럼 사라져! 뭐? 라이어가 아니라고? 라이어가! 라이어가 아니야? 진짜 라이어는... 뱅여맨이셨어요. 뭐? 저입니다! 전 아무도 몰라요. 전 아무도 몰라요. 아니! 근데 왜 이렇게 연기를 잘하시죠? 여기가 어딘지 아십니까, 뱅여맨? 여기가 어딘지 아십니까? 병원! 정답은 여기 써 있습니다. 아닌가 보다. 제가 고양이잖아요 하숙으로 돌아다닐 수 있다고요 그게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세요 이 게임에 누구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하숙으로 여행을 하고 싶다는 건 말이 되나? 자 어쨌든 오늘 라이오 게임 해봤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해주시고요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 안녕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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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고린